프라이팬을 잘 길들이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데요 먼저 프라이팬의 반 이상을 물로 채워주시고요 식초 한두 스푼 정도를 넣고 5분 정도 끓여 프라이팬의 불순물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수세미로 부드럽게 닦아 세척해서 잘 말려주시고요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닦아주는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프라이팬 길들이기가 끝이 납니다 고기를 구워 먹거나 요리 후 프라이팬에 기름이 잔뜩 남았다면 수세미로 닦기 전에 과일망으로 초벌 세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수세미로 닦아주세요 그럼 수세미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척을 했는데도 프라이팬에 기름때나 찌든 때가 남았다면 프라이팬에 물을 받아주시고요 식초를 넣고 5분 정도 끓여주시면 기름때와 찌든 때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혹시 그래도 기름때가 남았다면 베이킹 소다를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부드러운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주신 다음 뜨거운 물로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김치를 썰 때 김치를 반으로 갈라 이렇게 엇갈리게 놓고 썰면 줄기와 잎부분이 골고루 섞이게 자를 수 있습니다 김치를 도마에 넣고 바로 썰면 김치국물이 도마에 베일 수 있는데요 깨끗하게 세척한 우유백을 잘라서 도마에 깔고 김치를 썰어주시면 도마에 김치국물이 베일 일이 없고요 김치를 옮겨 담기도 수월해집니다 세탁한 수건을 깔끔하게 접어놓으면 역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수건을 반으로 접고 양쪽 모서리를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수건을 뒤집어서 꼼꼼하게 말아주세요 그리고 끝에 있는 홈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예쁜 수건을 접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수건 양쪽을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겹쳐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3등분으로 접어서 한쪽 면을 반대편에 끼워주시면 깔끔한 사각형 모양으로 수건을 접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